고마워 친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이 과연 건강상태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연구자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요즘에 최근 통계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이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연구결과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뜻밖의 결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결과에 보면 첫 번째로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바로 수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를 보면요 10개의 선행연구를 메타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400만 명이나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조기 사망 위험률이 24%가 감소한다고 나왔고요 특히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요 심혈관계의 사망 위험률이 3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또 다른 연구를 보면요 심장병 환자의 사망률을 33%까지 낮춰준다는 거죠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에 그와 함께 또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도 27%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면 스트레스의 감소에 큰 도움이 되고 그 밖에도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과 놀아주고 산책해주면서 더 많은 운동을 한다는 건데요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연구팀이 조사한 자료를 보군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와 기르지 않는 경우에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봤습니다 봤더니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에는 87.3%나 됐고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경우는 62.7%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훨씬 더 운동량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조기 사망률이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건강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 중에서 두 번째는 바로 면역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2012년도 핀란드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반려동물을 기르는 아이들이 그렇지 악례들에 비해서 기침이라든가 비염이라든가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30%가 감소했고요 또 중위험 같은 귀병이 걸릴 확률도 50%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뜻밖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동물의 털 때문에 알러지가 잘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호흡기 질환이 잘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캐나다에서 엘버타 대학교 연구팀에 보면 소아과 연구였는데요 아기들 대상으로 약 746만의 아기들을 대변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기들의 장래 세균의 상태를 봤더니 재미있는 것은요 반려동물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장래 세균의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유익균들의 역할은 알레르기를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비만도 낮춰줄 수 있는 유익균들이 두 배나 증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려동물과 직접적 간접적 접촉을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지낸 것은 직접적 접촉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산모인 경우에 산모일 때 반려동물을 기렀던 것도 간접적 접촉으로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응향을 줬더라는 것이죠 좀 결과가 뜻밖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알러지가 동물 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의 경우가 나았죠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깨끗하게 자라는 경우에는 오히려 커서 알러지가 잘 생긴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적절하게 여러 가지 세균과 항원으로부터 노출이 되어야만 그러한 반응들이 잘 안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반려동물을 통해서 많은 세균들을 접촉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뜻밖의 결과, 재미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노인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우울증이 확실하게 더 감소했고요 그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약 10분간 반려동물과 교감을 했을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콜티솔 호르몬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요 그렇죠 반려동물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수명이 늘어나죠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면역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까지 미친다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에 우리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데요 소중한 반려동물, 가족이죠 이제는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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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